누나 어디 갔어요? 누나 학교 갔어요 누나 회사 갔잖아요 학교를 갔어요 누나 졸업했는데 학교를 왜 가요? 누나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갔잖아요 큰형님 어디 갔어요? 언니는 뭐야? 큰이는 바다 갔어요 큰형님 학원 갔잖아요 큰형님 학원 갔잖아요 학원 학원 갔어요? 영어학원 수학학원 갔어요? 좋아 친구는 내일 어린이집에 가요 이제 안 아프니까 내일 지어가 뭐야 작은형님 어디 갔어? 일단은 옆에 떠 작은형님 옆에 있어요? 나 호랑이 호랑이? 응 오우 우와 호랑이 호랑이 춤추고 싶어 호랑이 춤추고 싶어? 그게 뭐야? 아 누나 누나 호랑이 있잖아 누나도 똑같은 호랑이 있잖아 아 누나도 똑같은 호랑이 영상 찍는 거 있어요? 응 응 내 해야지 응이 뭐야 네 준우 맘마 먹을 거예요 맘마 먹어야지 전혀 엄마 봐봐 엄마가 짜장 했으니까 짜장만 먹어요? 네 네이지 엄마 응 준우랑 똑같이 하라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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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